전성옥씨가 전해드립니다. 안녕 안녕 태운 불 하나둘켰을 때면 나는 이곳을 떠납니다 잘 있거라 하다시 올 때까지 신세만이 좋구나 어쩌다 나는 여기 머물지 못해 떠나가는 놈이지만 안녕 안녕 다시 올 때까지 잘 있거라 찾는 것이요 불빛도 하나둘 잠이 들고 거리에 빈 적도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깊이 잠그셨겠지 어쩌다 그대 품에 있지 못하고 떠나가는 놈이지만 안녕 안녕 나를 이해해줘 다시 올 수 없는 날은 바바바바밤 바바바밤 매운 불 하나둘켰을 때면 나는 이곳을 떠납니다 잘 있거라 하다시 올 때까지 신세만이 좋구나 어쩌다 나는 여기 머물지 못해 떠나가는 놈이지만 안녕 안녕 다시 올 때까지 잘 있거라 찾는 것이요 잘 있거라 찾는 것이요 빠바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밤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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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